밀어주세요 경량이요? 경량 개피되면 아마 풍원이 저 때려올 것 같거든요 그때 같이 패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둘은 뭉치면 안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둘은 떨어져있고 그리고 쌍팽차 각 조심하세요 두 분 네 풍원도 되겠는데 저 구사 아직 안나왔어요 경량 저 빙덕 어우야 등산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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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로 가지 말고 글로 가지 말고 네 됐어요 네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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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 안썼어요 냥꾼 그래 그래 네 저 덫 짧은 거 네 구사 저 구사 봐봐요 구역 들어가 난 어 거기 응 어 나 인사무주는 진짜 겁나 네 지금 그거 썼어요 걱정 저한테 펜차 저 죽나요 홍근 마비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데? 팽차 어 됐다 우와 겨우 살렸다 팽차 타이밍 나이스였네 저 빙덧 이거는 저 빙덧 위험해요 저 눈뽕 아 이거 제가 떼드릴게요 이거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살려요 살려 살렸어 살렸어 저 빙덧 덧 덧 덧 덧 수량 많아 진짜 없거든요 우리 좀만 벽해봐요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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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비쌌다 뒤로 갔어요? 딜해요 딜해 딜해 수량 많아 없어요 이거 지금 바락이에요 네 저 마비 저 마비 살렸어요 참외까지 들어간다고 저 아파요 잡았어요 사주 마비 오케이 힐업 힐업했어요 오케이 풍은 죽었네 와 팽차 잘 가시고 와 진짜 아슬아슬했다 아 역시 붙은거 떼주는게 많네 아슬아슬했다 와 두 분이 필사적으로 살렸다 이렇게 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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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왁은